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ok 나이스파 어 어 자 갈게요 우와 나이스파 니 진짜 치는 것만 빼고 땅보고 있다가 막 그러기 천하다 그래 저번 포도가 가지고 얼마나 끊는지 꺼졌나 그쪽으로 칠거 야 넓어서 좋네 화이팅 나무 쪽으로만 가면 되네 나무 오른쪽 같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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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진않았다 아 맞으면서 맞으면서 좀 에이 까켓 화이팅 화이팅 구쌰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잘갔어 아 좋다 좋다 야 카세권으로 갔다 카세권 도문 아웃코스 4번 노리입니다 아 또 중간에 나무 있고 이쁘네 또 또 또 케디님 저 뒤에 벙커에 들어간거야 바로 깜짝이 망했네 깜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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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 와 좋다 와 드라이브 장인이잖아 뭐 시작하자마자 또 오세요 샷을 막 때리노 오랜만에 경주왔네 경주 자 아 우탄 벙커 사이좋게 벙커에서 백삼십 쟤부터 쳐야될건데 네부터 쳐야될거에요 아 그러면 6번 한번 줘보세요 6번아이 응 교수님 나 앞에 거 거다가 없애줘야되는지 알았어요 사라지게 만들어줘야되는데 할머니 조심해요 예 지나가거든 와 굿마 벗어낼 수 있겠나 구셔 아 이게 뭐가 해 치다 말아 헉 쳐 버렸어 죄송해요 물에 날려갖고 우드 치는게 맞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 어때 하하하하 살리만 드릴게요 하하하하 야 손박사님 공 멀리왔네 나이스 나이스 어 붙어 넘겄다 아이고 깠다 어 깠다 에이 저쪽 거리는 아닌데 아 몰라 그린이 있는 것 같은데 개대님 얼마 남았어 피 줘요 피 아 빠져나오긴 빠져나왔는데 제대로 못갔어 세상에 아 세상에 피로 보고 가졌는데 실패 빨개 개대님이 갔다왔다 하네 아이고 70 70 범프했는데 많이 튀었나 많이 갔나 범프했는데 보기는 하겠다 콤파스로 이렇게 깨면 된다고 여기 콤파스로 이렇게 여기로 쭉 나오셔가지고 저기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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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앞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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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놓고 해요 라이 좋은데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뒤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앞으로 오면 이제 앞으로 가도 되긴 되는데 곤린이들한테 그런 거고 아 손박사님 공 어디 있어요 저 위에 뒷머리 잘 튀어 가지고 아까 그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하면 전자봐요 입원하면 되지 어 어 어이구야 어이구씨 내공 맞을 뻔했네 마크 안했던데 가스 가스 마크 안 했으면 마크 곡 맞았으면 벌타 맞을 뻔했네 아 손박사님 저기 있구나 좌측 맞지요? 네 내리막에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? 모르겠네 모르겠네 자... 오케이 나이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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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 그래? 와 잘했다 보게 했다 나도 깜쎄 나이스파 너무 약하다 이거 약한데 내... 내리막이잖아 너무 쎈거 같은데 너무 쎈거 같은데 나이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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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거 했다 나이스파 나이스파 약하다 와아